대한예수교장로의 예장합동총회와 고신총회 소속 부산지역 노회들이 노회를 열었습니다. 예장합동부산노회에서 신입 노회장으로 추대된 동삼교회 손동후 목사는 믿음위의 교회가 세워지기를 소망한다며 이를 위해 주는 그리스도시오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목회 속에서 늘 고백하는 목회자가 되자고 당부했습니다. 같은 날 예장합동동부산노회도 정기노회를 열고 각부 보고와 함께 정치부와 전도부 등 각 상비부 모임을 진행했습니다. 한편 예장고신 부산서부노회는 각종 회모 처리에 이어 노회장 새로운교회 손규식 목사의 집례로 황강현, 문승협, 박운영 강도사 3명에 대한 목사 안수식을 진행했습니다.